커리어 3번째 MVP 트로피를 수상하게 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유기적인 패스웍을 보여주는 미네소탑 고베어를 상대로 재롱을 부리는 MVP군요. 에펠탑을 넘어섭니다. 한 번 더 포스트업 시도하는 콜라곰 이번엔 왼손이네요. 콜라곰이 볼리베어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투핸드 토마호크 리드가 공을 쳐냈지만 요키치가 잡아냅니다. 기어이 앤드원 마무리 고베어에게 밀려 넘어지는데요. 엘보우를 쓰는 듯한 모습 이에 항의하다 테크니컬을 받는 말론 감독입니다. 고베어를 상대로 스텝백 점퍼를 올라가죠. 에어 고든이 날아오릅니다. 루즈볼을 따내는 고든이 림으로 돌진하네요. 폭쾌한 원앤드 슬램 장렬 잠깐 고민하다 파고들죠. 달려드는 브라운에게 연결하는 요키치 두 손으로 찍어버립니다. 타운시가 플레이메이커를 자처하네요. 속공정기하는 요키치가 고든을 봤죠. 정말 여유로움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KCP의 외곽포 요키치의 베이스볼 패스는 명불허전입니다. 식도로 곧장 연결되는 환상적인 패스 빅투빅 플레이를 시전하는 늑대군단이죠. 타운스투 고베어 고베어 앞에서 도리도리 댄스를 추는 요키치 그야말로 농락 그 자체입니다. KCP의 패스가 적절했네요. 가볍게 마무리 리드를 상대하는 요키치입니다. 빈틈을 파고드네요. 머레이를 막아서는 맥데니얼스 고든과 시비가 붙은 맥데니얼스군요. 수비자 반칙이 불리자 당황한 머레이네요. 에드워즈가 3점 라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컨택을 유도하며 앤드원 요키치가 돌아서며 페인트존으로 진입하죠. 또 추가자유투네요. 딥호이를 상대로 터프샷을 올려놓는데요. 림의 정령도 그를 돕습니다. 브라운의 수비 욕심이 너무 컸죠. 화끈하게 찍어버리는 리드 완벽한 찬스를 맞이한 댐버네요. 요키치를 막아보는 고베어 기절하기 1보 직전 미친 스텐라인을 찍어버린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유기적인 패싱 게임을 가져가는데요. 하턴슈타인 이마가 서네요. 브런슨이 과감하게 파고됩니다. 추가자유투까지 얻어내네요. 페인트존으로 침투하는 디빈첸조 네이 스미스를 상대해보는 브런슨이죠. 앞서 달리는 디빈첸조에게 전달합니다. 네마드를 그대로 스턴 걸어버리네요. 차은의 돌파를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네마드 이번엔 환상적인 크로스오버입니다. 점점 더 잘생겨지는 남자 코핀이 돌파하다 시약함에게 찔러줍니다. 이 선수는 빅맨인가요? 수비수 사이를 찢고 들어가는 브런슨 깔끔한 속풍 패스를 연결하는 디빈첸조죠. 외곽슛 시도하는 브런슨입니다. 날아오른 디빈첸조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 터너와 엉키고 마는 디빈첸조인데요. 상당히 열받은 터너군요. 결국 더블 테크니컬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턴슈타인이 빠르게 찔러주죠. 말도 안되는 서커스 샷을 집어넣는 뉴욕의 왕 제일런 브런슨입니다.